휴일에 원티브 오웬이 TV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현금 없는 버스까지 등장할 정도로 현금을 안 받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온 것은 디지털 머니의 시대로 환경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이 출현할 시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현금 쓸 일이 많이 줄어든 탓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익숙한 고령층에겐 또 다른 소외계층을 만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혹여나 지갑을 두고 나와도 불편함을 느낄 일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핸드폰으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폐를 두둑하게 가지고 다니는 세대는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최근 현금 없는 버스가 등장한 것은 물론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을 중심으로 현금을 받지 않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하고 웬만한 곳에서는 간편결제도 가능해졌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 고령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경제의 디지털화와 현금 이용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발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는 과거에는 종이화폐로 발행해 오던 것을 이제는 종이화폐를 안 쓰고 디지털화폐로만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종이화폐가 없어지고 다 디지털 형태로 법적 주권 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권 통화인 CBDC는 국경을 넘지 못합니다. CBDC는 한국은행이 집회 발행하던 것을 디지털로 발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주권 통화인 CBDC는 국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원화는 해외에서 사용하면 불법이 되고 외환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원화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더의 경우 1달러 1테더로 가치가 안정적인 법정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1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 제일 큰 것이 USDT 테더입니다.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각국의 CBDC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마지막 실험이 끝나고 결국 30년 동안 준비해온 원이 세계화폐로 선택받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의 스테이블 코인들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미래의 화폐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학습을 원아카데미를 통하여 준비하였고 현금 없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김이 준비해온 것은 대박입니다. 원의 시대에는 그냥 원지갑을 가지고 더욱 편리해지는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 자동결제로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3월 마지막 한 주 웜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월 말 1만원 후원과 원한계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